제주 지역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226세대가 공급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3도 2동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업착수 선포식을 열고 2027년 3도 2동과 서귀포시 동홍동에 토지임대부 126세대, 제주시 봉계동과 서귀포시 남원읍에 지분정립형 100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개발공사가 같고 건물만 분양해 일반 아파트 시세의 65%에 분양되며 지분정립형은 주택지분의 25%만 산 뒤 최장 30년 동안 나머지를 사는 방식입니다.